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러나 기대와 우려운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차별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상위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벌도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인사 담당자들의 80% 이상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상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우리 사회 지역 학벌 주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